할렐루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받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상처와 아픔이 꺾여지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과정으로 우리 인생이 전도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 참사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가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가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되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바로가 언제나 주님 나를 찬양하려 말아가리니 시험을 다 같게도 함께 계시는 인도라 이미를 겨우 부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맑은 빛이 돌아와 주신다 주의 맑이 끝까지 태양이 귀하였더라도 언제나 주님 나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한 말씀들이 나를 너무 새롭게 하니 내 속을 넘어져도 제 웃음을 믿으라 제 웃음을 믿으라 이 믿음을 영원한 세명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땅에도 주의 밝은 빛도 알려주신다 주님께 오해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너무 주님을 지나오네 어둠 땅에도 주님 너무 사랑받아 이 믿음을 영원한 세명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땅에도 주의 밝은 빛도 알려주신다 이 믿음을 영원한 세명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땅에도 주의 밝은 빛도 알려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동에 펼치신다 그날 땅에도 주의 밝은 빛도 알려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거울 주님이 지나오네 워낙을 꺼내도 주님 너무 사랑하라 이들은 마음을 끄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만 해도 주의 맑은 기비도 알려주신다 이들은 마음을 끄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만 해도 주의 맑은 기비도 알려주신다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릴 부르신 전문하신 나의 하나님 함께하시려 우릴 세우신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위기당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한 나의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한 나의 시대를 떠나게 하셨네 영원한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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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말하라 너를 구원하실 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안 돼하라 내가 나의 삶을 서야 합니다 난 나의 일주일 말고 세상에 말하라 너를 구원하실 주 너를 구원하실 주 아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예수 이름 믿으면 어둠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을 사랑 나의 맘이 유로랑 네 주의 많 여드로 예수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쏟아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의 주님 우리 함께 바람을 고장해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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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쏟아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의 주님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쏟아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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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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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